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도라지는 한국 전통 음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식물로, 그 뿌리는 건강에 좋은 효능을 지닌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도라지는 한방에서 약재로 사용되기도 하며, 그 특유의 쓰고 매운맛은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맛입니다. 그렇다면 꿈에서 도라지가 등장한다면 그 상징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도라지가 꿈에 등장하는 이유는 주로 꿈꾸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 현재 상황, 그리고 감정적 요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도라지의 여러 상징적 특성을 고려하여 꿈에 등장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도라지는 한방에서 중요한 약재로 쓰이며, 건강에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도라지는 꿈에서 치유나 건강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라지가 등장하는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이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치유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꿈속에서 도라지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거나, 도라지를 먹거나 다루는 장면이 등장하면 이는 현재의 건강 상태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도라지는 씁쓸하고 매운 맛을 가지고 있어, 그 맛이 바로 고통이나 어려움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도라지를 다루는 상황이 어렵거나 불편하다면,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나 고통을 상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도라지의 씁쓸 맛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 어떤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러한 꿈은 결국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라지의 특성 중 하나는 쌓여있는 여러 겹의 껍질입니다. 의는 마치 사람의 내면을 비유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단단히 감춰져 있지만, 안쪽에는 중요한 본질이 숨겨져 있음을 암시합니다. 꿈에서 도라지가 등장하는 것은 내면의 자기 성찰이나 성장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본질을 발견하려는 과정에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도라지를 통해 내면의 상처나 숨겨진 감정을 드러내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과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도라지가 등장하는 꿈은 그 자체로 많은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 해석은 꿈 속에서 도라지가 어떤 방식으로 등장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라지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그리고 꿈꾸는 사람의 감정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그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도라지가 등장하는 꿈의 여러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도라지를 먹는 꿈은 보통 건강 회복이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도라지가 한 방에서 건강에 좋은 효과를 주는 음식이기 때문에, 도라지를 먹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건강이나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만약 꿈 속에서 도라지를 먹으면서 건강이 회복되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 이는 자기 치유의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도라지를 먹는 것이 불편하거나 맛있고 매운 느낌을 주었다면,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이나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그 고통을 반드시 감수해야만 하고,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나 성장이 있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도라지를 심는 꿈은 새로운 시작이나 미래를 위한 준비를 의미합니다. 도라지를 심는 행위는 자신이 원하는 목표나 변화를 이루기 위해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꿈에서 도라지를 심는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면, 이는 꿈꾸는 사람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도라지를 심는 데 어려움이 있었거나 실패한 경우,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불안감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라지를 심는 꿈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결국 노력과 인내를 통해 목표를 이룰 수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도라지를 수확하는 꿈은 노력의 결실이나 성과를 나타냅니다. 꿈에서 도라지를 수확했다면, 이는 꿈꾸는 사람이 그동안의 노력이나 수고가 결실을 맺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꿈은 개인적인 목표나 직업적인 목표에서 성과를 거두는 것을 암시하며, 꿈꾸는 사람이 이제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이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라지가 제대로 자라지 않거나 제대로 수확하지 못한 경우, 이는 그동안의 노력이나 계획이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 겪고 있는 실망감이나 좌절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재도전의 필요성을 암시하는 꿈일 수도 있습니다. 도라지를 다듬는 꿈은 자기 성찰이나 내면의 정리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도라지를 다듬는 과정은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중요한 부분만 남기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는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불필요한 감정이나 생각을 정리하려는 과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도라지를 다듬는 꿈은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거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도라지가 썩거나 상하는 꿈은 상실이나 후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도라지가 상하거나 썩은 상태로 나타나면 이는 꿈꾸는 사람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소모되었거나 어떤 중요한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도라지가 썩은 꿈은 마음의 상처나 후회를 반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이 지나온 길에 대한 성찰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도라지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꿈은 관계의 회복이나 나눔의 의미를 내포할 수 있습니다. 도라지는 건강과 치유의 상징으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거나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꿈은 나눔과 연대의 의미를 강조하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라지 먹는 꿈 도라지를 생으로 먹거나 반찬으로 먹었다면 건강이 좋아지게 될 징조입니다. 특히 만성기침이나 호흡기질환, 당뇨병, 위장병 환자는 자신이 앓고 있는 질병이 말끔하게 치료될 길몽입니다. 도라지 보는 꿈 도라지 사는 꿈 건강에 좋은 건강식품이나 한약을 구입하게 될 징조 도라지 얻는 꿈 누군가로부터 몸에 좋은 귀한 약초나 건강식품을 선물 받게 될 징조 만약 아기를 기다리는 부부라면 태몽으로 예쁜 딸을 잉태하게 될 징조입니다. 도라지 주는 꿈 정성이 담긴 건강식품이나 몸에 좋은 한약을 누군가에게 선물하게 될 징조입니다. 도라지 캐는 꿈의 몫 사업가라면 막혀있던 사업이 활기를 띠게 되며 직장인은 업무 성과가 좋아지고 가정이 화목해지게 될 징조입니다. 만약 아이를 기다리는 부부라면 예쁜 딸을 잉태하게 될 태몽입니다. 도라지 꽃을 꺾는 꿈 마음에 드는 이성과 사귀게 될 징조다. 도라지 꽃을 본 꿈 우연히 길에서 마음에 쏙 드는 이성을 만나게 될 징조입니다. 만약 도라지 꽃을 꺾었다면 마음에 드는 이성과 사귀게 될 징조입니다. 도라지를 받는 꿈 귀한 약초나 건강식품을 받게 되거나 기다리던 자손을 얻을 태몽이다. 도라지를 캐는 꿈 꼬였던 사업이 활기를 띠게 되며 직장인은 업무 성과가 좋아지고 가정이 화목해질 지거나 기다리던 자손을 얻을 태몽이다. 오래 묵은 굵은 도라지를 캔 꿈 재물운이나 금전운이 좋아져 귀한 보물을 얻게 되거나 많은 재물과 돈이 들어오게 될 징조입니다. 큰 도라지를 보는 꿈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 오랫동안 소식이 없게 되거나 누군가를 그리워하게 되거나 누군가를 짝사랑하게 될 징조다. 큰 도라지를 캔 꿈 복권에 당첨되거나 재물운이나 금전운이 좋아져 많은 재물과 돈이 들어올 징조다. 또한 기다리던 자손을 얻을 태몽이거나 중병을 치료할 특효약을 구할 징조이기도 하다. 밭에서 도라지를 재배하는 꿈 하는 일이나 사업마다 큰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을 의미한다. 반찬으로 도라지를 먹는 꿈 건강이 좋아지고 질병이 말끔하게 완쾌될 것을 의미한다. 도라지를 생으로 먹는 꿈 호흡기 관련 질환이나 건강이 호전될 것을 의미한다.